XSFM입니다. I, D, W, K 448회고 토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곧 설이죠. 저희도 설을 앞두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축사님 정은정입니다. 윤세민 이대터가 그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임껍정석에는 윤건성우가 앉아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입니다. 저기가 왜 임껍정석이에요? 두목 같잖아요, 저 자리에. 상석이라고 하죠. 네, 헬마우스님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덕지진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 아, 마음에 들어요. 살림하는 중년 남자. 요리 블로거는 살림의 적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다. 네, 쉼표가 없죠, 중간에. 살림의 적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다가 원래 의도일 것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 디스하는 건가?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의 핵심은 그 다음 줄입니다. 조선일보, 한현우 문화전문기자. 이야, 이분은 그냥 한현우 치면요. 브랜드죠. 간장이 뜹니다. 아, 이게 현대 칼럼사의 기리나물 간장 두종지의 작가시죠? 네. 입력, 2022년 1월 22일 3시 1분. 단단히 화가 난 사설입니다. 왜 화가 났으니까 새벽 3시 1분에 이걸 업데이트하고 앉았죠? 그렇죠. 이분 보통 칼럼 쓸 때 화가 난 상태에서 쓰시긴 하더라고요. 네. 간장 두종지라든지. 네, 보죠. 달래장을 만들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는 유튜브를 본 것이 잘못이었다. 흰쌀밥을 김에 싸서 달래장만 얹어도 훌륭한 한 끼가 된다는 말에 혹했다. 혹했다라는 말은 보통 속곤에서 쓰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은 1박 2일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 가니 달래 한 묶음에 2천 원. 밥에도 비벼 먹고 간장 대신으로도 쓰고 2천 원이면 거져내 하고 덥석 집어왔다. 덥석 집어왔다도 후회할 때 쓰는 말이죠. 신중하게 집어왔다. 인터넷에 달래 손지라기를 검색하니 주르륵 산림 고수들의 비법이 나왔다. 일단 누렇게 변색된 건 버리고, 무릇잎은 잘라주고, 뿌리마다 붙은 껍질들은 제거해주란다. 달래를 먹어보기만 한 사람은 그걸 손질하는 게 어떤 일인지 모른다. 달래는 실처럼 가는 줄기 끝에 잔만한 알뿌리가 달려있는 식물이다. 2천 원어치면 거의 100뿌리 정도 되는데 껍질 100개를 하나하나 손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거 내 아들이면 정말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는 벌써부터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벌써 화가 나있네. 나보고 이거 100개를 까라는 거야? 지금 이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잔만한 걸? 아니 그럼 왜 사왔어? 먹지마! 아니 사와 놓고 까는 거로 불평을 하면 어떡해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게요. 철 없는 사람 많이 봤지만, 달래는 평상시에 사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통마늘을 들고 앉아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정말 폭력을 부릅니다. 아니 그럼 까져있는 걸 사오든지. 깐 마늘을 사오라고. 그거 안 집구져 또. 한 천 원 더 내면 할머니들이 아주 예쁘게 깎으면. 3천 원이면 되는데. 경동시장 추천합니다. 달래 주산지가 서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했을 때 예쁘게 딱 해서 끈으로 묶어서 딱 출하를 해요. 깐 달래? 네. 그러니까 거의 까져있는 상태로. 요즘은 잡고 제가 또 유일하게 또 중년이자. 아니고 다 중년이잖아. 다 중년이잖아. 다 중년이잖아. 별 자부심을. 잡고 흔들면 돼요. 물에다가. 한현우 기자님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실처럼 가느다란 달래를 하나씩 떼어내 무르거나 누런잎을 잘라내고 알뿌리 껍질을 없애는 일은 말 그대로 달래를 달래는 일이었기에. 이 표현을 쓰려면 최소 쉬운 사람 되어야죠. 나는 왜 달래가 달래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블로거들이 시키는 대로 달래를 손질하는 데 30분이 걸렸고 꼼꼼히 손질하고 검수하다 보니 달래는 사온 것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식당에서 제일 짜증나는 저 뭐냐 진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식당에서 짜증나는 진상인데. 왜 그 식육식당에서 분명히 저울로 250g 단 거 보고서 굽고 가벼워서 턱 손질 때는. 육즙이 왜 봤어. 가두란 말이야.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서. 왜 화식을 해 이 새끼야. 저는 이제 지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중요한 이유는 안 해봤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서. 너무 보면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연히 달래를 뿌리째로 사오면 누군가는 그걸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했겠죠. 그동안에 처먹을 때는 그냥 처먹어놓고. 지가 하게 되니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우거지도 안 해봤고 우영도 안 다듬어봤고. 그리고 특히 한국 요리 중에 나물 종류는 원래 어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금치도 잔뜩 1kg 사와봐야 그거 데치고 껍질 잘라서 떼내고 이런 거 하면 한 줌 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국 나물이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는 거잖아요. 해물탕이 왜 나올 때 수북한지. 그렇지. 뚜껑 열면 왜 줄어들어 있는지. 화났어. 내 해물 어디 있어. 이런 마인드. 달래장은 간장에 달래를 썰어넣은 양념장일 뿐이다. 갑자기 갑자기. 삐졌어. 왜 달래장을 평가전화하고 있는 거야. 파로와 그리고 대파 넣어도 맛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훌륭한 한 끼의 그 대용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고작 양념장 따위가. 양념장 재료 손질에 30분이 걸린다면 음식으로서 가치가 없다. 분노 레벨이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걸 두고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의 배우자면 되게 사랑할 것 같은 게 달래랑 둘이서 이렇게까지 성질내가지고 복작복작 싸우는 사람을 보면 애정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을 잘 보내는 거죠. 한윤옥 기자는 그러면 브리스킷 고기는 못 먹겠네요. 못 먹을 거 많아요. 그런데 열 몇 시간, 20시간을 막 구워야 되는 건데. 아니 저게 뭐야. 이렇게 치면 고기도 못 먹지. 그 도축하고 발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한윤옥 기자의 배우자분. 아마 가정주부일 확률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전혀 살림을 안 했었던 게. 그렇죠. 누가 살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가정주부였을 거고.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했을 텐데. 그분이 십수년, 수십 년 동안을 가사노동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노동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은커녕 지금 이해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사노동을 처음 체험하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나는 다시는 달래장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절교선언이죠. 그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안 만들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달래한테 직접 말했을 거 같아. 너랑 안 놀아 이제. 절교야.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다. 왜? 갑자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꼬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부르고나 유튜버를 본 그 순간부터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래장을 만들어. 자기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거나 밥이 독으로 변할 것처럼 가르친다. 누가. 무거워. 안 보고 안 먹으면 되지 뭘. 이들은 아주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설명하고 매우 귀찮은 일도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자신이 알려주는 요리법이 생명을 연장하고 인류를 구하는 일인 것처럼 수정한다. 누가 그러냐고. 아니 달래장을 먹는 걸. 정 삐졌으면 안 먹어만 하면 될 걸. 아니 그리고 이런. 갑자기 인류가 나와. 요리를 다루는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애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요리 유튜버 영상을 봤는지가 의문인 게 요즘 요리 유튜버들 진짜 정교하게 세팅해서 만드는 데다가 아니 어느 정신나간 유튜버가 이게 뭐 인류를 구하는 일이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 동으로 변할 것처럼. 개그로 이렇게 쳤을 수는 있겠죠. 이게 원래 남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남이 길게 얘기할 때는 괜히 필요 이상으로 비장하다라고 쉽게 느끼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글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장합니다. 너무 급발진이에요. 네. 콩나물국은 씻은 콩나물을 육수에 끓이다 간장으로 간하고 종종 썬 파 넣어 먹는 국이다. 자 이제 모든 나물로 분노가 옮겨붙습니다. 이제 나물 혐오자가 되었어요. 요리 블로거들은 콩나물을 다듬는 것부터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 언제는 그거 설명 안 했다고 화냈잖아 전문단에서는 그 숨 죽이는 거하고 다듬는 거 못했을 때의 콩나물국의 냄새를 맡아봤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아내가 다 된 콩나물국만 제공했을 테니까. 씻어나온 콩나물도 팔아요. 그렇잖아. 그거 써먹으면 되지 뭘. 그렇지. 그렇지. 씻은 콩나물 대가리는 버리고 지저분한 뿌리는 일일이 끊어내서 정리하라고 한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뿌리는 드셔도 돼요. 콩나물 한 봉지 다듬을 때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면서 다듬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다. 그깟 콩나물국 끓일 때마다 영화 한 편을 봐야 한다면 차라리 콩나물국 안 먹는 인생이 낫지 않은가. 아 이분이 뭘 원하는 줄 알았어요. 수렵채집이죠. 수렵채집을 하면 손질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런가요? 털도 벗겨야 되고. 아주 고대인, 학인. 그리고 또 수렵채집할 때 신경 잘 안 쓰는 사람들은 보통 먹어보고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분도 과학이 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문명의 혜택을 입어온 거죠. 이거 사실 이런 마인드로 음식 먹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손 많이 가는 음식이 아직까지 달래하고 콩나물밖에 없는 줄 알죠? 제일 간단한 거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일 간단한 거 하면서. 장조림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요? 요리라고는 계란과이밖에 안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콩나물국 끓일 때 넣는 멸치똥은 누가 뺐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 먹으면서 한낮 피자를 화덕식에나 넣어야 한다며 승질내고 다시는 피자를 먹지 않기로 했다. 술은 어떻게 마셔요? 발효까지. 그러므로 살림을 배울 때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논리가 이상하잖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대가리는 떼내고 뿌리는 다듬고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라라는 말은 깨끗이 씻으라로 단순하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 이게 지금 방역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죠. 백신을 맞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말은 조심해라 로 단순하게 읽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요약이 아니잖아. 뒤진다고? 아니 대가리를 떼내고 뿌리는 다듬고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라가 일단 이게 어려운 거냐고 일단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더 단순하게 만들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씻는 방법이 대가리 떼내고 뿌리를 다듬고 찬물에 씻어야 되는데 그냥 깨끗이 씻으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안 떼내고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흔들 거 아니에요. 통마늘도 깨끗이 씻어 먹는다는 이런 사람이 이제 블로거를 통해서 이제 만두소를 만드는 법을 보다가 그걸 끄고 대신 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크레페나 그 밀은 누가 빠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태도는 와 이게 리터럴리 맞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굶어죽기 딱 좋다. 그럼요. 아니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우리 그동안 한현노 부장님께서 그동안 너무 자기가 문화적 힙스터고 열린 사람이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한 20년 동안 취해오셨거든요. 근데 이 칼럼을 보면서 너무 흔해 빠진 대한민국에 지금은 이런 50대 잘 없어요? 정말 개저씨예요. 70대 이상의 개저씨인데 너무 그린듯한 70대 이상의 개저씨인데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동안 그리고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게 된다면 그깟 간장 두 종지는 안 먹어도 돼요. 소금은 어떻게 먹어? 영전에서 계속 말려야 되는데 나는 다시는 간장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이 칼럼은 인류의 문명에 대한 저주네요. 어 맞아요. 따라서 맞아? 굶어죽기 딱 좋다고 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죽기 딱 좋아요. 굶어죽기 그렇지. 예. 곧 죽어요 곧. 깨끗이 씻을 때 찬물에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익어버리잖아요. 채소 손스럽다고 온수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요리 초보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 유튜버는 그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시든 콩나물 대가리와 뿌리에 붙은 흙 좀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콩나물은 흙이 안 나오죠. 콩나물은 물에서 키우니까요. 흙이 안 나와요. 아니면 갖고 오다가 길에서 엎어지지 않는 이상 짜증내면서 패대기를 쳤나? 진짜 어디서 나왔지? 아니 그 끄트머리가 갈색이니까 흙인 줄 안 거죠. 설마 설마 세상에 식물에 붙은 갈색은 나 흙인 줄 안 거죠. 정말 이 사람은 문명이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음식 블로거들이 살림의 적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논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 달래장 맛있겠다. 달래 사와야지. 달래를 다듬다 보니까 달래 다듬는 게 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그 잘못이 음식 블로거의 잘못이에요? 자 이제 저는 뭐 굳이 진집할 필요 없습니다만 꽤 살벌한 게 이게 제가 직접 만나본 반려동물 유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아냐? 이거 어떻게 다 아냐? 자신의 비인간성을 쏙 빼요. 어떻게든. 아니 근데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즘은 유튜버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베이컨을 숙성시킨다든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거를 하다가 짜증을 냈으면 뭐 그래. 굉장히 그건 어려운 과정이지. 그렇죠. 크로아상을 만들다 이랬으면. 그렇죠. 브리스키 10시간 굽기 이런 거. 근데 달래장이잖아요. 달래장. 달래장은 요리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와서 껍질을 벗기고 잘 씻은 다음에 종종종 썰어가지고 간장에 담그면 되거든요. 게다가 2천원어치를 사와서 달래장을 만들면 앞으로 한참 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한현우 씨의 식습관을 알 수 있죠. 원샷을 하나 보다. 이걸 먹느라 이렇게 생활한단 말이야. 달래 2천원어치 사와서 달래장을 잔뜩 담근 다음에 간장 두 종지에 나눠 담아서 원샷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컵에 담아가지고 허로록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그린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 나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상하기 참 쉬운게 그 무슨 데일리 나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공장을 가본 다음에 나는 다시는 데일리 나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다시는 노트북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럼요. 나는 다시는 영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빅그린 어떻게 해야 돼. 난 다시는 머리를 감지 않기로 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XSA 프레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레노버 노트북의 경우에는 엑세스몰을 경유해서 XSFM 쿠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작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명절에 많이 사십니다. 그렇습니다. 노트북 선물할 시즌이고 구입할 시즌이죠. 학기도 시작하고 노트북, 데스크탑, 전제품 최대 20% 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쿠폰 코드는 XSFM 숫자 2 레노버입니다. 붙여서 XSFM 숫자 2 레노버입니다. 너무 싼 가격 때문에 사실 이게 레노버 회사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는 말이 나왔죠. 소문 내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만 쓰십시오. 레노버 프로 스토어가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의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죠. 외부에서 고객이 너무 많이 유입되면 이 할인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프로 스토어, 사업자, 법인, 임직원 전용은 더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신학기 선물, 대학교 입학하시거나 고등학교, 요즘엔 고등학교 입학해도 노트북이 선물이죠. 필요하죠. 네, 레노버 고고! 자, 헬마우스님이 가지고 온 이 이야기 아마 나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 설날에 관련 기사 하나 나올 법합니다. 우려가 현실로 주 52시간이 광주 참사 불렀다. 자, 여기에서 멋진 논리를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다. 아, 대단합니다. 양생 속도가 빨라진다. 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먼저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먼저 내세워야 맞는 거죠. 서울 참사라고 하네요. 이런 일 생겼을 때 말이에요. 삼성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유조선이 뒤집어졌을 때 태안반도 얘기만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늘 이런 식입니다. 이뉴스 투데이 김남석 기자 승인 2022년 1월 12일 16시 34분 이번 기사가 52시간제 타타기의 신기원을 열었는데 52시간제 타타기 101장은 오랫동안 열리고 있죠. 종부세에 이어서 어쩌면 우리 장르의 세컨 정도 되는 주류 장르 중에 하나고요. 맞습니다. 메이저죠 이거. 이제는 아파트 푸시공사도 52시간제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사 읽기는 그런 내용이 많네요. 모든 것에 붙일 수 있는 문장. 그렇죠. 52시간제는 아무 때나 다 붙여도 되죠. 하지만 한현우 기자를 데리고 온다면 다시는 건설 현장에 가지 않기로 했다. 아니 주 52시간제 때문에 달래가 손실되지 않아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튼 결혼은 똑같네요. 다시는 달래장을 안 그렇죠. 주 52시간제 때문이에요. 보시죠. 광주 아파트 참사의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러 추측 난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고가 지난 11일 1월 11일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고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거 이상하다. 저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저런 형태로 한꺼번에 싹 한쪽 벽면이 뜯겨져 나가면서 무너질 수가 없는데 저건 아무리 봐도 콘크리트 양생 문제인 것 같다. 라는 거는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고 언론도 굉장히 발빠르게 그 취재가 됐기 때문에 공사 참여 인력들이 했었던 증언들 이런 것도 빨리 나왔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미 기사가 나오던 당시에도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 원인일 것이다. 라는 거는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동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큰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이해하는 현장 사람들을 탓한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어요? 관리하는 회사 잘못이었겠죠? 12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 파업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었음에도 누가 파업했는데 거기서 주 52시간 규제로 추가 근무가 제한돼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한 것이 이번 광주 아파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앞뒤 호응이 크게 안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건설업계 의견을 누구한테서 종합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로나19하고 파업하고 주 52시간제는 다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들이고요. 그게 다 이제 결국은 현장이 돌아가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을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에 공사장이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었다든지 확진자가 나와서 그랬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은 아니지만 어떤 현장은 파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랑 또 주 52시간제랑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인 거고 아니 무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그렇죠. 코로나19 파업 달래장 이래도 되잖아요. 달래장 만들다가 이 공사 기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래서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다.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다는 것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무리하게라는 말은 주체의 책임을 빼주거든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가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 안 되죠. 공정은 원래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고 속도를 내더라도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상식이죠. 강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맞추고 있는 초점은 왜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는가 를 때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현대산업개발을 몰아가셨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절대 무리하고 싶었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문제가 있다. 그게 주 52시간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폭력 저질러놓고 이게 다 사회와 회사와 역사가 나를 이렇게 몰아간 탓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아저씨군요. 관례장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건설럽게 관계자라는 익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매체들이 인터뷰를 했었던 업계 관계자들은 익명이든 실명이든 불문하고 이분들하고 이 뉴스 투데이의 기사에 나온 분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번 현대산업개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대한민국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인재다. 이게 공통적인 결론이었어요. 보통 10년 20년 전에 외신 나오다가 중국에서 이런 일 나왔다 그러면 코웃음치고 지나가는 그런 뉴스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1에서 1월 16일에 발행한 기사인데 제목이 영화인데 6일 만에 한층 올려 작업일지 본 전문가들 붕괴 자초 라고 했었던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도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한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최소 10일 만에 아파트 한층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여름철 이야기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인데 6일 만에 한층을 올린다는 건 현장에서 붕괴를 자초한 것이고 전형적인 인재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한 작업일지를 본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의 분석이다. A씨는 이번 참사의 원인은 공기가 3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영하의 날씨에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현장의 인재라고 판단했다. 인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언론의 기자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한다고 해볼까? 인재라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인재를 일으켰으면 그 인재에 의해서 희생되는 희생자가 현장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이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누스 투데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과 현상적인 결론은 같아요. 뭔가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결론은 같은데 그 무리는 52시간제나 달래다. 그렇죠. 그렇죠. 인재로 인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재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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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52시간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방식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52시간제만 안 도입했어도 콘크리트가 빨리 굳고 됐을 텐데 그 뒤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도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굳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버팀목 같은 걸로 무게를 견뎌줘야 되는데 그것도 공사 현장에서 빠르게 진행하기 빼버렸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이니까 양생을 할 열이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열풍기를 돌려야 되고 사방이 뚫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다 둘러줘야 돼요. 비닐막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업무 시간이 더 적었어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일단은 지금 기자가 제목으로 뽑은 내용과 맞는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는 던전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습니다. 시공사가 11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 기간을 앞당기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현장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음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유PD님께서 지급해 주신 대로 기사의 내용하고 제목하고 중간에 나오는 내용하고 약간씩 안 맞는 측면에서 있어요. 이 뉴스 투데이가 어떤 식으로 기사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급하게 내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기사를 짜깊게 해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치 본인도 안 읽은 듯 상관없는 제목을 넣었지요. 그렇죠. 부조화가 기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 제목까지만 보면 연합뉴스 기사라든지 뉴스화 기사라든지 통신사에서 짚었었던 일반적인 문제지적의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하고 또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 보죠. 콘크리트는 타설 후 적정 강도를 맞추기 위한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다음 층을 작업하는 데 반해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는 4, 5일 만에 다음 층 타설을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현장과 같은 민간 사업의 경우 시공기간 연장 협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어떻게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뉴스투데이의 취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슬슬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시작하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맞습니다. 앞에 한 얘기가 뭐냐면 민간 사업의 같은 경우는 시공기간 연장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하도구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시공사에서 손해를 어느정도 감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 내에서 시공사에게 꽤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공기 잡을 때의 시공사가 이미 무너질 걸 예약해둔 것과 마찬가지죠. 뭐로 해석해도 시공사 잘못을 벗어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던전에 들어가서 기자가 그래서 약간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52시간제로 가자. 이런 결론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충 만들다가 빨리 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꼭대기 52시간에 딱 얹어주고 그렇죠. 달래장 먹으러 가고 달래장은 안 먹어 평생.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제한 장마 같은 자연적 요인과 타워크레인 화물업계 파업 등으로 근무 가능 일수가 줄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정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공정을 서두르면 무너지잖아. 아니 그리고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제한 장마 같은 요인 화물업계나 크레인업계의 파업으로 근무 가능 일수가 줄었다. 이거는 다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갑자기 52시간제로 급선회가 된다는 거죠. 앞에 다른 요소들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 52시간제 근무 도입으로 공기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잘못 잡은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스스로 또 고백합니다. 이 뒤에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 52시간제 도입 전부터 제기됐다. 상관없었던 얘기잖아요. 도입되기 전부터도 근무시간은 단축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장 운영시간이 평균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 준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60시간은요. 12 곱하기 5로 보면 하루 12시간입니다. 짧은가요? 일주일로 해도 하루에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줄어들었다는 게 57.3시간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좌절스러울 정도로 긴 노동시간이죠. 게다가 워낙에 고급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 못 굴립니다. 공사하자. 1.5배 더 줘야 되면 공사 현장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아주 무리해도 주 6일이거든요. 그래봐야 하루 10시간이에요. 여전히 사실은 그래서 60시간이든 57시간이든 여전히 무리하게 긴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52시간제 논의에서 지적되어 왔던 게 노동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소홀이나 집중력 부족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노동시간을 맞춰야 된다. 정확히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을 좀 덜 담보하면 안 돼? 아니 방금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요. 정치가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하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그만큼 더 채용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를 인용을 했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국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보고서들이 건설산업 분야와 관련된 52시간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사람 자체의 채용을 늘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제도의 도입 자체 도입도 아니죠. 원래 있던 거를 지키라고 강제하는 것 기본적인 목적이 사람 더 쓰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정경연의 입장은 그걸 하기 싫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데 그런 기업들 더러 망하라는 거냐. 자본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맞출 수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생겨나서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관찰해왔다시피 하청 재하청으로 이익률 깎아먹는 거를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허천대유 같이 대장동 개발사 문제나 이런 거에서 보다시피 이익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잘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돈은 여전히 많이 벌고 싶고 맞아요. 이게 종부세 얘기랑 똑같아요. 실제로 못 벌어서 망해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직도 건설사들은 재래업종 치고는 여전히 재계순위 몇위를 넘보는 회사들이에요. 다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공기연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얘기하네요. 모든 손해를 건설기업이 떠안는 구조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자가 건설업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만 주구정장 들은 거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기연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손해를 떠안으라는 얘기냐. 할 수 없이 사람을 좀 쥐어짜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을 떠안는 구조적인 개꿀은 지적 안 해줄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손해를 모두 건설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발주처와 시공사가 리스크를 나누고 공기연장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의 관계자를 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체나 제하청업체의 관계자를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발주처와 시공사 발주처라는 건 재건축 조합 같은 데가 발주처가 될 거고요. 시공사는 현대산업 개발을 지칭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리스크를 나누고 공기연장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지면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인위스튜데이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급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 시공사 현대산업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훨씬 막대한 이익을 밑으로 나눠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른 매체들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갑자기 결국 결론은 52시간제. 이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 52시간제가 끼어들어갈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티라미수를 만들고 그 위에 짜장을 부은 것 같은 효과네요. 짜장 미슈. 달래미수죠. 그렇죠. 달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 도와보시죠. 그는 이어 최근 건설사들이 안전 최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는 편견이 하나 있어요. 아직 현실적인 어쩌고 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돈을 더 쓰면 되지. 그러니까요. 돈 쓰면 되는 걸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마음을 먹거나 그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그 현실적인 여건은 마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주 5일제 시행할 때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지금 이제 대체휼제 도입할 때 똑같이 했던 얘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물론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만 정할 거 없을 때 고전을 터는 의미에서 주 5일제 기사만 털어도 그렇죠. 사흘이 모자라요. 그거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시행 관련해서 유예를 많이 해줬어요. 다른 산업 분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취약하다고 정부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를 계속 유예를 해줬었고 법적인 조치도 계도 중심으로 해왔었던 건데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냐 이렇게 사람이 당장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52시간제 탓을 하고 있는 보도 내용들에 약간 짜증이 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부실공사 사태에 대한 기사였어요. XSFM입니다. 대출이자 42만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원이 나갔습니다. 가스비 가드대금 137만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이젠 탈모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아 아 아 아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윤비어천가라고 하면 윤세민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세민을 청와대로 에디터가 준비한 기사입니다. 여러가지 윤비어천가 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른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윤비어천가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찐이다. 친문도 인정한다는 윤회 이공약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너무 쉬운 데서 개더링 해오면 안 되는데 데일리안 기사 한번쯤 보긴 봐야죠. 입력 2022년 1월 20일 05시 17분 수정 2022년 1월 19일 17시 18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남다른 동물사랑이 진영을 넘어서까지 인정받으며 관련 공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친문 강성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후보의 반려동물들 특히 토리의 일화가 다시 언급되면서다. 한국 기자들만 쓰는 못된 습관들이 문단 하나에 쑤 쏠려 있는 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는 기자인 내가 봤다라는 뜻이고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낼 텐데 친문 강성 여초 커뮤니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는 어딘데? 삶의 쓸모가 있으면 어떤 공약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접수하면 그만하잖아요. 이런 좋은 공약이 있구나. 그런데 굳이 이걸 진영을 넘어서까지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이 정치 과몰입 했다는 것도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호도인 것이 처음에 제목으로 친문도 인정한다는 윤해 이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 내의 친문 정치인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들어갔더니 친문 강성 여초 커뮤니티라는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건 아마 쌍아차 코코아 이쪽이거나 소울드레서 이쪽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커뮤니티들은 소위 말해서 낙파라고 하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 지진을 했었다든지 그분들의 세를 부풀려 보이기 위한 작업까지도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문 여초 커뮤니티 그걸 떠나서 여초 커뮤니티 내에서 쌍코나 소드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시나 덕후나 이런 여초 커뮤니티들에 비해서 화력 자체가 훨씬 약해지는 상태인데 이걸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성렬시의 심쿵 약속 세 번째 시리즈로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에도 전달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전달드렸죠. 우리가 굳이 이걸로 웃길 수도 없는게 윤석열 캠프의 특징이잖아요. 꼭 이미 되고 있는 걸로 공약하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공약이죠. 하지만 그 당시 여초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들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있어서 그런 거 게다가 그들이 지지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낙담한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후보 교체뿐 이었다. 사실 어느 커뮤니티에서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화를 낼만해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모든 게시판을 다 읽고 있다는 뜻인데 따라서 성립될 수 없고요. 바쁜 기자 입장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OOO 뿐이었다. 커뮤니티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단어 하나로 일괄되게 표현해버렸죠? 아니 이거 기사를 읽을수록 친문강성 여초 커뮤니티를 어디라고 지칭해주지 않은 게 심각한 문제네요. 기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던 지난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가 사망하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초 커뮤니티에 변화 기류가 생겼다. 이게 지금의 전국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키인 게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전국민이다 보니까 전국민이 정치 고관여층 일 수 없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이 있을 때 뭔가가 보도가 되죠? 그러면 그 보도 자체보다도 그 보도에 대한 후기 그 보도에 대한 평을 더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 바쁘니까 그 틈을 타서 포털과 보수 언론은 김건희가 멋있다라는 기사를 새벽 내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이해 안 된 상황에서 멋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최대한 끌어냈죠. 쥐어짰죠. 이게 보수의 슬픈 지점입니다. 쉽게 속아줄 손님이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그 장사 하는 중이죠. 요즘. 이재명 무섭다. 그나마 윤석열인가 정말 모르겠다 등 의견이 분분하던 차에 문 대통령을 향한 윤 후보의 충심 행적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고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면 윤석열 안철수를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보이죠? 정치 과몰입한 사람은 소수인데 그들을 활용하고 싶은 기자들은 기자들 중에 다수예요. 그렇죠. 이게 접종자 중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자들은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가 안 되면 저쪽 당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안 갖다 쓰지 하는 궁금증은 있었는데 이제 슬슬 갖다 쓰더라고요. 네. 열심히 갖다 쓸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기사도 보면서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맥락이나 충분한 배경 정보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 기사를 읽는 독자가 정확하게 해독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자기가 편집한 몇몇 정보들만 이렇게 짜깃게 해가지고 올려두면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얻으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쌍코나 소드 같은 정확한 커뮤니티를 공개를 해줘야 된다든지 혹은 그 커뮤니티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혹은 이런 윤석열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올 때 그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고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정보 없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만 쓰면 이게 도대체 돈을 받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나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요즘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에게 커뮤니티는 부패예요. 이 반응을 얻고 싶으면 어느 커뮤니티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 네네 뷔페 이런 댓글은 저 커뮤니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그 반응 가져오는 거고 사실 점심 직장인 부패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집어가고 돈가스만 집어가는 사람 진짜 밉잖아요. 그렇죠. 달래정 먹어 달래. 만들어 먹어. 혼자 저탄고지하고 있어 거기서. 이를 반영하듯 윤 후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윤 후보가 키우는 4마리의 반려견과 3마리 반려묘의 일화들이 재조명되면서 굳건했던 여초 커뮤니티의 여론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윤 후보가 오래전부터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SNS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친근해 보이려고 반려동물 이용한다. 이미지 메이킹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대하는 회원들의 반응은 이제 180도 다르다. 모든 게 지금 무리한 일반화로 가득 차있죠. 회원들의 반응은 이제 180도 다르다라는 문장.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죠? 양심이 없을 때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이 얘기 한참 조선일보에서 불지필 때 들어가 봤어요. 소울드레서를 들어가 봤는데 이 커뮤니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머린말을 붙일 때 어대연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이건데 그런 코멘트를 붙이고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필터를 먹여서 기자가 해독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식의 게시물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쓴 기사들의 평균적인 조회수 자체가 여기에 올라오는 다른 게시물들에 비해서 낮아요. 대체로 한 2천 조회수에서 4천 3천 조회수 이 정도 되는데 정치 게시물이라도 여시에 올라오게 되면 만때 조회수를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 이게 1차적이고 그리고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파급력을 계산하려면 댓글이 얼마나 달리느냐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강성 문파 여초에서 윤석열을 뽑겠다는 여론이 커진 이유라는 게시물 이게 1월 15일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조회수 3천 100회고 댓글 25개예요. 적은 겁니까? 적은 거죠. 사람들이 클릭하고 별 강호 없이 뒤로 가게 눌렀다는 얘기죠. 다른 거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가 뭐죠? 등록된 회원이 15만이 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커뮤니티에 약해요. 적은 편이고 다른 게시물 어대연 꺽쇠 넣고 트윗 참새방학관 그래도 찢보단 윤석열이 나아 보인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쪽 계열의 게시물이죠. 이건 댓글 6개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이게 막 엄청난 게 아닌데 뭔가 이 현상을 보고도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값으로서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전열을 가다듬기로 쇼봤다. 그렇죠. 결정했다. 라는 게 상당수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언론은 홍준표를 그리워한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의 정서를 최대한 빨리 무시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분량으로 이 사람들의 글을 좀 무겁게 다루는 이 역설이 나옵니다. 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성렬형래 밥집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토리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한 바 있다. 어릴 적 버려져 보호소에 있던 토리는 예기치 못하게 실종된 후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뒷다리가 분쇄 골절됐고 안락사까지 권유받았다고. 그러나 윤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4년에 걸쳐 17번의 수술 끝에 토리의 건강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강아지들 아니면 어떻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왔겠나 내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우리 강아지 사진밖에 없다 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반려동물 중 5마리는 길거리 혹은 보호소에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화를 접한 여쪽 커뮤니티 회원들은 17번 수술 절대 쉬운 일 아니다. 애정 없으면 못할 일 진짜 찐 애견인이었네 그저 이미지 괄용인 줄 알았는데 오해였다. 책임감 확실하네. 길거리 애들 데려다 키우는 거 대단하다. 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윤 씨는 인정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보던 수법이라서요. 게다가 또 이런 거는 보통 기사 끝나기 조금 앞에 배치됩니다. 이 네티즌 반응 내용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뭐 거의 뭐 저처럼 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됐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자, 그 다음 진심 보시죠. 탈모고 나발이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공약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정책이다 등 평가를 보내기도 했다. 이게 사실 에디터가 골라준 이유가 분명한 게 이 정도 빨면 캠프도 싫어합니다. 그럼요. 너무 티가 심하게 나. 전략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시네.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마추어적인 거야, 이거. 가장 유치하고 성의 없는 윤비어천가죠. 그러니까요. 부장이 시켜서 한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기자도 어찌 보면 이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 던져주면 부장이 일찍 집에 보내주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같으면 이렇게까지 어설픈 초식을 펼치진 않거든요. 네.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오늘의 퇴근을 위한 어떤 일이었겠지만 여론 지형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XSFM입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헬마우스 님이 이번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읽기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거는 한 번 약간 삐끗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남들이 안 다룰 것 같은 거. 최대한 피하기 위한. 그래서 공익성이 담보돼요. 그렇죠. 우리 기사읽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공익성이 담보되는 기사들을 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일 났다. 보시죠.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 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면 가장 아름답게 조합된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 아, 이 아름다운 조합. 자, 이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과 멘붕을 합해서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에 딱 맞는. 영포티죠. 영포티 아세요? 척시야 여러분. 우와. 이걸 말하는 그 자체로 굴욕감이 느껴져요. 수치풀이라고 하죠. 존재한 적 없지만 어휘는 있었던. 제가 금년 제 생일부터 만 40세가 되거든요. 그런 단어는 절대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입에서 나오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할복을 택할 것 같아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 아니, 주식의 호구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닐 텐데 왜 이런 단어가 나왔나?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제목 쿠킹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잘 맞는 걸 사용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기사의 이 제목이야말로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타겟이 원하는 바를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유아 나더 언론이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멘붕한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 영포티조차도 당신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후킹 포인트죠. 한국경제 박의명 기자 입력 2022년 1월 18일 15시 56분 수정 2022년 1월 18일 16시 37분 부재가 멋있어요. 현실에서 완벽한 당신 주식에선 왜 매번 실패할까? 이러니까 한국사람들 상스럽다고 다른 나라에서 흉보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고 이름값 비싼 대학교 나왔으면 완벽한 사람인가요? 제가 아는 한 그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다 찌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완벽하다는 취급을 받고 사니까 지가 그런 줄 알거든요. 달래장 하나 못 만들면서. 그래서 제목이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부재까지 연결해보면 이 기사의 욕망과 타겟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명문대를 졸업한 대기업 직장인 A씨.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는 업무적으로 흠이 없다. 아니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업무적으로 흠이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게 저 요파스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안승준 군이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 직장에 핸님이 없네? 그럼 너죠.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업무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을 A씨가 한 게 아니라면 누가요 그러면?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기자 본인이거나 기자의 동료다. 보통 웹소설이 이렇게 시작하죠. 완벽한 대상 하나 놓고 성실한 성격 때문에 일을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은 마감에 맞춰 완벽히 해낸다. 성격이 성실할 수가 있어? 이 내용만으로 이 기사가 사실에 의거하지 않았음을 기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이건 사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일을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은 마감에 맞춰서 완벽하게 해내는 업무적으로 흠이 없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장인. 이런 등장인물이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이제 웹소설이죠. 그렇죠. 그게 웹소설이죠. 농축산인의 말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지나간 게요. 자기 성격이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소개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성격이 일단 그냥 그런 성격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중증이에요. 중증. 심각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지. 강박증?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도 잘 지낸다. 그러니까. 위험해피용. 토론을 해피하고. 약간 독선적이야. 아니 맥락을 보세요. 북부대공이라니까 판타지 웹소설에 나오는 북부대공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해피용은 보통 등에 칼 꽂는 스타일이죠. 나중에. 하지만 그의 주식 계좌는 만년 파란불이다. 저는 하지만이 아니라 그래서라고. 그게 어울리지 않는가. 일단 1차적으로 파란불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보통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좋은 쪽으로 씁니다. 따라서 기자가 주겔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란불이 켜졌다잖아.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주겔러는 파란불만 봐도 화가 나요. 아 빨간불이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상승이고 파란불이 하락이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그게 모르는 게 많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파란불을 쓸 때는 신호등의 그 빨간불하고 대칭되는 의미로 좋은 신호로 인식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만 유독 파란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한 지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겔러는 한국인답지 않게 이 어휘를 오해하죠. 이 파란불과 그린라이트의 차이. 그렇죠.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인데. 맞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되게 시대에 외로워요. 지금 주식도 모르고 동물도 모르고. 그래서 주식 관련된 경제직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면 달래만 아는데 달래는 다시는 안 한다고. 경제직 기사들만 유독 이 빨간불 파란불을 잘못 씁니다. 딴 데는 안 그런데 얘네만 잘못 씁니다. 주로 주겔러들이 경제직 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래서 경제직 어떤 기사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씁니다. 파란불에 대해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다 써요.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템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의 식약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제목이에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한미약품의 주식을 보유한 개미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은 상승이니까 좋은 거야. 제목에는 파란불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한미약품의 프로젝트는 순환하게 돼 있고. 상승장이 되면서 주식들에게는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문진 씨 노래나 들읍시다.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독 주식 관련된 기사들에서 이런 식의 어휘 오나묘이 많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코로나19 이후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게 주식시장이죠. 많은 사람들의 고민 지점은 비슷하다. 왜 주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뜻대로 안 중요한 거지. 시장이 중요한 거지. 시장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뜻대로 되면 주식시장은 문 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만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아니 이 미국말 명언을 반드시 새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우스 얼웨이즈 윈즈입니다. 늘 하우스가 이깁니다. 그렇죠. 무슨 판이 벌어지는. 그리고 사실 문장을 쓰시면서는 의식하지 못한 것 같지만 문장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왜 내 주식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느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상승장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하락장을 만났을 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 이렇게 가도록 돼 있거든요. 100년 주식 역사에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HTS를 깔았어 그 양반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인데. 마치 이제 브랜드를 중고등에 입기 시작한 것과 같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잘 될 때 뛰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명문대 출신의 A씨가 나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왜 주식은 내 뜻대로 안 되지? 라는 너무 이상한 의혹을 스스로 품게 된 거.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다.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도 이상한 의문을 품고 이상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오성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에게 들어봤다. 왜 사울대 심리학과로 가냐고. 경제학과로 가든지. 경제학과로 가든지. 아니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 경우에는. 망할 이유를 수천만 가지 가지고 있네요.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몇 번. 하다못해 점을 보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제가 이 일하면서 만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몇 번이 얘기 안 해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다 판사였어요. 일단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겁나 똑똑합니다. 근데 대화해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요. 왜? 그 바깥을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사회에서 일부러 경험 못하게 막아줍니다. 병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판사님들 개업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잠깐 잘 돼도 주식 투자하지 마라. 절대 망할 거거든요. 그분들은. 제 친구 중에 삼선물산 사장 출신인 아버지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친구들도 다 쟁쟁한 기업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업 개업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조참모임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주로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수익률이 졸라 안 좋습니다. 수익률은 안 좋겠죠. 그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제 친구의 증언이에요. 본인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를 다 실패해서 그분들이 가장 돈이 많았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 연봉이 쎄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항상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 기사도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모범생에게 더 어려운 투자. 이게 모범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망하는 건데. 차트의 유혹 저자이자 서울대에서 주식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성주 교수는. 주식심리학이라는 게 있구나. 아니 국립대한테 애들 가르치라고 돈 전왔더니 이따윌 걸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건 간식심리학의 반대 개념일 수도 있죠. 부식심리학. 그리고 내 주식이 망했는데 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가느냐 할 때 오히려 포인트는 주식심리학 강의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차트의 유혹 저자. 차트의 유혹이라는 책이 나오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에게 가느냐. 책 장사를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물론 에디터의 추측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먹을 거 시킬 때 패티를 두 장 시킬 때하고 한 장 시킬 때의 심리가 내가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사님 할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얘기. 그렇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갑자기 주식시장 투자자가 된 거죠. 보는 눈이 그러잖아. 저 사람도 몰라요. 뭘 쫄아요. 그러고서는 날 그렇게 봐? 진짜 이런 강의가 있네. 그새 찾아보셨어. 같이 합시다. 누님 그거 청강하러 가지 마세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예요. 절대 안 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오성주 교수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정보는 기사 안에 안 나옵니다. 인간 사회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간 사회와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남들 다 할 때 따라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근데 인간 사회의 범주 안에는 주식시장이 포함돼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인간 사회가 아니라 외계인 사회인가. 이런 식의 이상한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터득한 법칙과 사고 체계가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 안에 역시 주식시장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터득한 법칙과 사고 중에 경제적 사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 조금 전형적인 패턴인 게 자본의 신격화죠. 주식시장은 뭔가 다르다. 인회사계다. 뭔가 신비스러운 위치를 굳혀줍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터득한 법칙과 사고 체계 범주에는 주식 투자 스킬은 일단 포함이 안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하네 어쩌네 이런 말 그렇게 많이 흘려놨군요.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은 주식시장에서 오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반대편 엘리베이터가 먼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쪽으로 탑승한다. 그럼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학습된 사고 체계의 대표적 사례다. 그래? 그냥 먼저 왔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사고의... 여기까지는 동의됩니다. 차가 막힐 때 제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것도 비슷한 행동 패턴이다. 땡입니다. 이거. 이거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행동 패턴이에요. 이게 초보 때 저 사람들은 왜 막히는데 저렇게 오래 서 있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아직도 그 이유를 못 깨달으셨다면 운전을 막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짜증을 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일명 팬텀 트래픽 잼입니다. 유령 정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내부순환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도대체 왜 막히는지 모르겠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앞에 사고가 났나? 하면서 한참 가. 한 2km를 갔는데 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그 구간은 유독 막혀요. 그런 소위 유령 정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앞에서 차선을 바꾸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선을 바꿀 때마다 조금씩 정체가 누적돼서 뒤로 가면 엄청 밀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교통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비경제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제가 그 플린스톤에서 봤던 명장면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출근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2차선인 거예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돌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 막히는 쪽 차선으로 빠지죠? 옆으로? 그럼 그쪽 차선이 막히고. 당연하죠. 10번을 반복하게. 지가 그래요. 그러면 남들보다 10배 늦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출구를 그쪽 출구를 안 탔는데 그쪽 출근줄하고 줄을 섰다거나 이런 간단한 실수 말고 계속 1,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이 정체의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행동 패턴이고 경제적으로 비논리적인 행동 패턴인데 오성주 교수는 이게 논리적인 행동 패턴으로 오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교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를테면 이 패턴 차가 막힐 때 옆으로 자꾸 차선을 바꾸는 행태는 주식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입니다. 뭐 좀 떨어진다고 바로 또 딴 거 사고 팔고 또 딴 거 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씨의 명문대 출신 대기업 다니는 A씨의 주식 투자 실패의 원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님이 자꾸 돈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하지만 이 같은 습관은 주식시장에서 급등주 추격을 부추긴다. 알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하지만 옴겨탄 종목이 오히려 떨어진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왜 그런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상한 사교육 지도자를 만날 때의 첫 경험이죠. 본인의 고민을 완벽하게 짚어줍니다.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해결책을 내줄 때부터 나타난다. 그렇죠. 너 이게 고민이지 라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중으로 틀리시고 계신데 오성주 교수님은 트래픽잼이 발생할 때는 차선을 자꾸 바꾸면 안 되는데 그게 사회에서는 맞는 행동 패턴이라고 오진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적용해서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맞는 진단을 해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진단이죠.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가 잘못된 진단이거든요. 그럼 해법이 잘못된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부황을 뜨고 싶게 돼 있어. 네 글자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죠. 문제 해결이 좋지만은 않다. 오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안 좋은 감정을 빨리 없애려는 기능을 습득해왔다. 누군가와 다퉜을 때 기분이 상하고 이런 감정을 없애려고 화해를 시도한다. 그렇죠. 하지만 안 좋은 감정을 빨리 없애려는 행동은 주식시장에서 독이 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너무 고평가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호응하지 않는 딱히 명문대 교수님이잖아요. 서울대 제자가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둘이 왜 망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커뮤니티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떨어지면 인간은 극도로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감정 나오죠. 주식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현상이다. 하지만 안 좋은 감정을 없애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불쾌감을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런 진단을 주로 자기 직업적인 스킬로 삼는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복잡한 문제를 자꾸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수백만 주식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느끼는 감정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불쾌감이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락장에서 짜증을 내거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침착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이 납니다. 여기서 내가 물타기를 해서 더 사야 되고요. 이제 모르겠구나. 지금 현대사랍게만 샀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모두 다 불쾌감을 느끼고 지금 청취자들 중에 분명히 남양유어판 만주 손에 쥐고 쩝 하면서 듣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까 유PD님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진단을 잘못하면 해법이 잘못 나오거든요. 이 진단을 할 때 하락장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불쾌감으로 그냥 심리학과 교수가 단순 통쳐버리면 당연히 행동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때도 그렇게 단순한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수백만의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올바른 해법이 되게 힘들 가능성이 높죠. 자 보죠. 그래서 아까 문단과 지금 문단에서 늘 드러나고 있는 게 여기저기 갈아타지 말고 계속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건 나쁘지 않은 저겁니다만 뒤에 가면 또 딴 얘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짜증나. 또 당했어.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말한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는 많은 평균치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에 떠 있다. 이런 걸 누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은 물에 뜨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마녀다. 그렇죠.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식 투자하듯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뒀죠. 전제가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그 아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여러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 사기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면만 얘기를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거든요. 그 사기 패턴이 사실은 주로 심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뭔가 야부리를 터는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패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물타기를 해서 눈에 보이는 손실을 줄이거나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행동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불쾌감으로 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 패턴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고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이 오히려 주식에서는 뛰어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괜히 나온 말이고요. 조식 투자를 잘하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잃은 놈이 승질나서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는 오히려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감정 역시 일상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일상에서 우리가 취한 행동은 대체로 0.2초 내에 나타난다. 스위치를 켜면 천장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들어오는 건 못한 것 같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과연 느낄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작전주가 있어서 내가 통제를 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공매도에 항상 개미들이 당한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게 한국 주식 투자 시장의 특징인데 조언을 듣고 싶으면서도 분석이 너무 틀려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시장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투자자야말로 전형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라서 심지어 조지소루스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할 텐데 하하하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 하우스라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온다 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식 투자자라면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주식 매수 콜을 넣으면 좀 비싸게 불렀을 때는 그냥 주식 투자 체결이 바로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사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없거든요. 이것도 역시 틀린 진단이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면 내린다. 그건 맞네. 보통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죠. 우리가. 나는 그렇게 마이너스 통제를 하고 있다. 응. 사람들은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통제의 착각에 빠진다. 오 교수는 통제의 착각이 클수록 투자 성과가 낮다고 언급했다. 한우물만 파면 성공한다는 격언도 주식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방금은 너무 옮겨타지 말고 꾸준히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지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오라보이는 아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독해가 필요 없어진 삶을 사는 은퇴 후의 부모님들을 이런 책들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주식구자를 지켜야 됩니다. 얍삽할 때 그 시절로 제발 돌아가라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기대할 때 기사에 최종 단락이 나옵니다. 오 교수는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노력하면 보상이 커지지만 주식은 오래 보유한 만큼 손실이 더 커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식하지 마! 이게 끝입니다. 차선을 많이 바꾸라고? 나가! 바꾸라는 건지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건지 진짜 글 못 썼네요. 언제 이렇게 논지가 바뀌었는지 오 이거 구성이 이상해요. 이 주식심리학 강의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고요. 제가 찾은 기사는 작년 8월 기사입니다. 오성주 교수 존버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 음악 감상보다 격한 운동하세요.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오 교수의 주식 성적이 힌트가 나와있는데요. 잠깐 성우님께 한번 부탁드릴까요? 엄청 궁금하다. 오 교수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험을 계기로 이 수업을 열게 됩니다. 뭐야! 확실히 명문대 졸업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하게 돼 있어. 교수님이 직접 인생으로 증명해 주셨네요. 아 미치겠다. 아니 왜 실패한 사람한테 배웁니까 그게 자기 혼자 배워야지 실패해서는 혼자만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이 저서의 제목인 차트의 유혹이 나는 그 유혹에 빠졌다인 거야? 에디터에 더 내용이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증시에 문외하이던 그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증시가 급상승하던 작년 8월 얼마 안 됐어요? 개 초보 아니야! 처음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 사모님이 그 통장을 꽉 쥐고 있었어야 되는데 와 8월이면 완전 꼭지 잡으셨네. 저기 너무 궁금한데요. 그 서울대 진짜 서울대 맞나요? 그래서 나도 겸인 교수도 많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아까 찾아보려던 거였거든요. 아니 자기가 작년 하반기에 주식 시작해가지고 많이 꼬라박은 거 가지고 강의를 줄 수가 있다고요? 저희 학교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제가 맨날 가던 되게 큰 호프집 중에 옥스포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이 캠브리지였거든요.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유학 가자는 표현들을 많이 쓰곤 했지요. 실패담이 계속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큰 폭의 이익 확대가 기대되던 대한항공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일주일 사이 2% 하락하자 곧바로 손절해버렸다. 이후 곧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바이오주로 옮겨탔지만 여기서도 손실을 봤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급등주로 옮겨탔다 보니 투자 성적표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뭐냐고 아 그러면은 맞네 이 차트에 자서는 내가 어떻게 망했는가 해야 되네 일기장이네 일기장 교수님 일기는 좀 집에서 혼자 보세요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죠. 주식 투자 딱 반년 해보고 아 그냥 책 사서 돈 벌자 강인이 개설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우스 윈즈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헬마우스님이 이렇게 해준 거 보니까 이게 국내 도서 주간 베스트 220이잖아요. 그리고 경제경영 주간 베스트 38이잖아요. 이거에서 5천만 원 못 벌어요. 내가 책을 써봤는데 5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훨씬 높은 순위를 해보고 여전히 자갈을 구하는데 100년이 더 필요한 농축산인의 충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분기인데 이거 출판사가 한국경제신문이네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 둘 다 한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기사는 뭔가 좀 기사를 쓰다 만 것 같고 뭔가 좀 맥락도 이상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분한테 뭘 배울 수 있는가 이건 뭘 위해서 작성이 된 기사인가 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박음영 기자를 좀 전에 기사 써요. 그 기사 검색해봤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사를 썼는가 근데 같은 날 이 기사가 같은 날 릴리지가 되고 나서 같은 날 두 시간 뒤에 거의 비슷한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박음영 기자가 쓴 게 올라옵니다. 회사일 잘하는 당신 주식은 왜 죽수나 그렇죠. 서울대 교수 잘하고 있었는데 내 주식은 왜 죽 쓰는가 한국경제 박의명 기자 최예린 기자 입력 2022년 1월 18일 18시 5분 수정 2022년 1월 19일 00시 34분 자 그 앞에 읽어드렸던 기사를 쓰고 3시간 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면 A23이라고 해가지고 지면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쓴 건 지면에 들어갔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날 최고의 승자는 박음영이다. 인터뷰 인터넷 기사도 릴리즈하고 지면에도 하나 실었기 때문에 안타쳤거든요. 자기는 아 그렇죠. 그리고 유유히 집에 간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투자까지 안 했으면 완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일 잘하는 당신 주식은 왜 죽수나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릴리즈 되는 거에 비해서 약간 톤다운을 시킨 제목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톤다운을 시킨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없이 부재만 봐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기사입니다. 부재 확인하시죠. 차트의 유혹 저자 오성주 서울대 교수의 진단 현실과 너무 다른 증시 현실에선 빠른 대응이 효율적 빠른 대응 했다가 엄청 일타 일타 대안항공 팔리고 있는 교수가 그 책을 내준 출판사의 신문에다가 홍보기사 쓴 거네요. 아예 한경에서 서울대에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교수 찾아가가지고 이런 책 한번 내자고 이야기한 다음에 책 나오고 한경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차트의 유혹이라는 책 오성주 교수가 썼다는 책은 한국경제신문 출판부가 내놓은 책입니다. 그렇죠. 한국경제신문 출판부에서 1월 3일에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는 이런 플레이를 한 거죠. 본인들이 출판을 하고 그 직후에 책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내고 인터넷 어비진 기사를 내서 유포를 하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효과도 없는 상태죠. 재작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개망한 뒤에 내놓는 투자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사줍니다. 그렇습니다. 대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되겠습니다. 2022년 설마지 기사의 끼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어 뭐 너무 50대 라디오 진행자 같은 인사는 말입니다만 그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화내지 마시고 잘 달래세요. 다듬어놓은 걸 사면 될 거예요. 씻어놓은 콩나물 한 천원만 뒀으면 되는데 박하노 밤 그리고 하다가 화나도 칼럼은 쓰지 마세요. 주식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콩나물은 웬만한 흙이 묻지 않습니다. 엎어주지 말고요. 빙판에 네 혁진인가 농축산인가 윤선미니터와 헬마우스님인가 윤건성옥께 서수구에 주셨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B.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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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W.K.